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미리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서 안전하게 통과한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 다 차단기가 있고 또 많은 출입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미리 변경을 안 해놓으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 급하게 또 거기서 앞에서 톨게이트 앞에서 차로를 막 여러 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2번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했어요 이거는 주행속도 감속해야 되죠? 우리 제한속도 30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속도를 쭉 많이 줄여야 됩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원래 제한속도는 30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안전하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3번 운행하기 전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의 잔액과 배터리 잔량 등을 점검한 후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카드 잔액 같은 경우 충전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신용카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편하죠 하면 충전을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4번이요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예 맞아요 정산할 수 있어요 또 하이패스 들어가서 하이패스로 나올 때 인식이 안 됐거나 정산이 안 됐으면 나중에 고지서가 집에 옵니다 따로 지로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니까 잘못 들어갔거나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추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건 문제는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었으니까요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요게 잘못됐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 매시 60km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속도 준수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몇 kmph인지 그 다음에 60kmph의 안전표지가 있으면 둘 중에 뭘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첫 번째로 일단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속도가 얼마냐면 최고속도가 매시 90km고요 최저속도가 매시 30km에요 그러면 이게 90km 이거든요 지금 90대 지금 표지판은 60km이에요 이거 원래 구간 최고속도는 90km이고 표지판은 60km으로 제한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냐 하는 거죠 요거 답은 60km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한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지정하는 규제속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표지판이 60km이고 제한속도가 90km이면 표지판 속도를 따르시는 겁니다 답이 4번이죠 244번 도려톤 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로를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터널 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 차로 설치 못하죠 도려톤 15조에 보면 차로에 설치해서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차로 설치 못하고 교차로에도 못하고 철길 건널목에도 못합니다 아마 이 세 군데에서 차로가 있는 걸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터널 안에는 차로가 있죠 그래야 터널 통과 하니까요 답이 4번 터널 안이 되겠습니다 245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는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도려톤 법 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가 나오죠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다 이때 앞지르기 못하죠 왜냐면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 못하거든요 또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 앞지르기 못하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앞지르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차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를 할 때 이건 앞차가 우측으로 변경을 한대요 그럼 내가 이거 앞지르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가능해요 교차로에서 앞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 앞차 서행 여부랑 관계없이 교차로잖아요 교차로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지르기 가능한 경우는 바로 3번 앞차가 우측 차로로 변경을 하려고 방향 지시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246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직진이 이렇게 오는 이런 케이스인데 얘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보호 좌회전이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해야 된다 이거 맞죠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하는 건 뭐예요 신호위반입니다 그건 아니 어차피 보호 못 봤는데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빨간불이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되는 거예요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 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이거는 신호위반이에요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죠 녹색등화 좌회전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4번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지금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냐 신호위반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녹색에 좌회전 해야 된다는 것과 사고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받는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47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어요 여기서 지금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요때 어떤 게 가장 위험할까요 하는 거죠 일반 반대편 도로에 직진차 요렇게 직진하는 차요 이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에 우회전차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 관계 없죠 그 다음에 우측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여기서 지금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단횡단이요 요거 요거 우회전하고 상충이 발생하죠 요거는 큰 위험요소가 되고요 또 내 차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이륜차 여기서 차가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직진을 할지 우회전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또 상충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위험요인이 되죠 요런 상태는 3번과 4번이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23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거 두 가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방법 차로 변경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안전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실선 틀렸죠 요거는 차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에요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된다 그렇죠?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그죠? 요구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3번 맞고 4번 맞네요 답은 3번 4번입니다 249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30m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그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30m에서 한참 전에 깜빡이를 켜줘야 다른 차들이 아 저 차가 지금 좌회전하는 차들도 아 저쪽에서 우회전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조심해서 안 가게 되고 이쪽에서 우회전하네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가게 되고 하는 거죠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여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못한다 그랬죠? 실선은 변경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이쪽에서 이렇게 직전에서 오는 차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보내주고 우회전 따라 붙는 거죠 맞고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이 신속하게가 틀렸어요 보통 이 신속하게 이런 말 나오면 거의 틀린 얘기죠 3번 틀렸고요 그래서 깜빡이 30m 후방에서 켜라 그 다음에 직진차 주의하면서 우회전해라 하는 거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0번이요 앞지르기를 할 때 운전 방법으로 옳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앞지르기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앞지르기 할 때 앞차를 넘고 싶으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에는 그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되죠 제한속도보다 초과하는 앞지르기 속도 위반이죠 맞고요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안 되죠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입니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재빠르게 진입한다? 아니죠 우측 차량이 사각에 들어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를 통해서 오른쪽 딱 보시고 이렇게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른 거 두 가지 고르려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51번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 되죠 안전지대에 주차하면 안 되고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그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서 다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 보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해서 정지를 하게 돼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교차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앞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이거 안전거리 확보 조항이죠 도로토법 제19조에 보면 나오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앞지르기 할 경우 앞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그죠? 앞지르기 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맞는 거 3번, 4번 앞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하라 그리고 앞지르기 할 경우 앞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하라 앞지르기 방법까지 3번과 4번이 답이 되어있습니다 252번 고속도로 진입시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진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를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이때를 진입인데 뒤에서 긴급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1번 가속차로에 갓길로 진입해서 가속을 한다?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왕 하고 가는 거죠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 진입 즉시 차로를 변경하여 긴급자동차를 통과시킨다 속도를 높여서 진입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차를 비켜줘야죠 그래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자동차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이게 맞죠 고속도로에서는 정차나 서행은 위험함으로 현재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갓길에 정차해서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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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